네 안녕하십니까 인준입니다. 영상을 찍는 날은 4월 19일 오후 4시 21분이고요. 오늘도 제가 두 종목, 한 종목 준비를 해왔는데 같이 차트 보고 전략 짜보고 시내리오 짜보는 그런 시간들일까 무조건 매수하지 마시고요. 같이 공부하는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종목의 이름은 제목에 써있는 것처럼 원익 IPS라는 종목 준비를 해왔고요. 오늘 4만 1100원에 10.78% 올라가면서 상승했고 거래량은 203만 주 정도 동반해준 종목입니다. 뭐 평균적으로 거래량이 엄청 많은 종목은 아니에요. 평균적으로 거래량은 한 20, 30만 주 정도에 꾸준하게 거래량이 나와주고 있고요. 오늘처럼 동반해줄 때에는 100만 주 이상, 200만 주 정도 내외 정도에 거래량을 뽑아내주는 종목입니다. 원익 아이피스 같은 경우는 이제 IT 반도체 종목들 보시다 보면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매매를 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익 아이피스 일단 차트 먼저 보여드리면은 일단은 지금 이 차트가 전부예요. 보시면 4만 원대에 제가 선을 하나 그어놨는데 4만 원짜리의 앞쪽에 2017년도, 그 다음에 2020년도, 그 다음에 2021년도 이렇게 해서 고점과 저점의 라인들을 형성돼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익 아이피스라는 종목이 상장하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유지가 돼서 올 때 4만 원짜리의 굉장히 중요한 라인을 만들었었고 현재는 그 중요한 라인 기준으로 위와 아래, 즉 당세와 약세 패턴이 어느 정도 나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익 아이피스라는 종목이 전반적으로 큰 추세를 보자면 우상향의 때가 내려오고 나서 3만 5천 원대 지지반등 자리가 나오면서 4만 원짜리 기준으로 강세 약세를 좀 나누는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리 같은 경우에는 4만 원대를 어쨌든 뚫고 올라왔으니 다시 한 번 더 고점 자리였던, 강세 패턴의 고점 자리였던 4만 3천 8백 원 자리나 아니면 4만 5천 원 자리를 노리면서 우리가 포지션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익 아이피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지금 보면 차트상 봤었을 때 나쁘지 않다. 일단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지지구간에서 반등 자리도 잘 나와준 편이고 4만 원대의 기준 단가도 확실하게 눈에 띄는 편이기 때문에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종목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익절할 수 있는 라인들이 위쪽으로 딱 나와있는 것도 보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자리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아직 추세가 강하게 위쪽으로 끌어올라와서 흐름들을 준 상태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추세 전환 못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안전하게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오늘 올라와죠. 4만 원대를 뚫어준 오늘 캔들에서도 거래량이 많이 동반된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캔들 의미가 조금 더 강해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 4만 1,150원 자리에 VI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고점 자리가 4만 1,100원입니다. 그래서 VI를 들어가진 못했고 VI의 한틱전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다가 끝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아쉽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오늘 좀 절제해주는 그런 느낌들도 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거래도 가능하고 저는 내려와줘서 3만 5천 원을 다시 준다고 한다면 충분히 메리트는 있다. 왜? 강세와 약세가 나뉘어지는 구간대에서 어느 정도 라인들을 잡아주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이 가입피스 같은 경우는 나쁜 종목은 아니다. 거래하기에도 무난하고 스윙이나 중타 끌기에도 나쁜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물론 여기서 추세 전환해서 4만 5천 원을 뚫어주면 그때부터는 이제 매수하는 건 멈추고 홀딩하고 나머지 잔량들에 대한 수익을 챙기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분봉상 라인들을 지금 4만 원대에서 어쨌든 오늘 초반에 한번 흔들었던 라인들이 있어서 4만 원대 위로 좀 잡아놨고요. 위쪽에서는 지지와 저항구간 명확하지 않고 오늘 1분봉으로 봤었을 때도 꾸준하게 올라와준 느낌이라서 최대한 그냥 위쪽에서 제가 쪼개서 볼 수 있는 라인을 추가적으로 2미로 설정해서 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익절할 단가 그 다음에 대응할 자리들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용들 다시 한 번 정리된 거 보여드리면요. 종목은 원이 가입피스였고요. 4만 1,100원 오늘 종가 자리 4만 원 자리가 중요한 자리니까 중간 단가에 그냥 평단이나 대응할 수 있는 자리 미리 좀 잡아놓고 혹시 눌러줬다가 지지 반등 나오는 자리들 그쪽으로 우선으로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손절단가 제가 타이트하게 잡아놨는데 1봉상 라인으로 보게 된다면 3만 5천 원 부근까지 넓힐 수 있으니까 혹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잘 참고해주셔라. 1봉상 정황대 돌파가 4만 원 대 돌파했다는 뜻이고요. 거래량 200만 원 동반해서 올라왔고 1봉상 중요한 지지구한테 3만 5천 원 자리를 지지받고 올라왔다라는 것까지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 원이 가입피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오늘 공부 영상도 올라가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우리 원이 가입피스까지 잘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무시만 눌러주시면 다음엔 더 재미나고 신나는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